싱글즈사로 유명한 제롬과 베니타는 한국행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추가했다. 이 소식은 그들의 팬들을 흥분시킬 뿐만 아니라 큰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제롬과 베니타는 돌싱글즈사에서 사랑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들의 러브스토리는 수백만 명의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달콤함과 성실함으로 인기를 얻었다. 제롬은 베니타를 사랑스럽게 챙기고 배려하는 남자로 늘 변했고 이들이 한국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를 했을 때도 이 점은 변하지 않았다. 더 흥미롭게도 제롬은 그들이 LA국제공항에 나타났을 때 베니타의 안전을 위해 경호원 10명을 고용했다. 이 행동은 제롬이 자상한 연인일 뿐만 아니라 연인의 헌신적인 보호자임을 보여준다. 베니타의 그에 대한 안전과 행복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두 사람 모두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베니타에 대한 제롬의 친절과 따뜻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제롬은 그녀가 움직일 때 손을 잡는 것부터 달콤한 키스를 하는 것까지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로 그녀를 보살피는 것 같았다. 제롬뿐만 아니라 베니타도 애정 어린 몸집과 환한 웃음으로 응수했다. 약속된 한국으로의 여정은 이 커플에게 멋진 휴가였다. 제롬과 베니타의 애정과 관심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 같은 사랑을 질투하고 갈망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기억에 남는 모든 순간을 즐기고 서로에게 계속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제롬과 베니타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어려움과 압박감이 있는 연예계에서 사랑이 살아남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해준다. 제롬과 베니타가 한국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여정의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다. 한국은 아름답고 다양한 나라이고 이 커플은 이 나라가 가져다주는 모든 흥미로운 것들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서울, 부산 그리고 특히 한국의 수도권과 같은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았다. 제롬과 베니타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식사와 문화 체험을 즐길 뿐만 아니라 사적인 시간을 함께 즐긴다. 전통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함께 실험한다.